3월 8일 일본 동북지역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또 규모 4.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최근 일본 뉴스에서도 경고하였듯이 동북지역의 지진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영상 녹화를 하면서 이렇게 동북지역의 지진이 증가하는 경우는 매우 드문 경우입니다. 2월 18일에 약 1년 만에 미야기현 앞바다의 규모 5.2의 강진 이후에 3월 8일까지 벌써 20일 정도 일본 동북지역에서 강진들이 많게는 하루에 3번 적게는 2번에서 1번 강진들이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3월 5일에는 동북지역 살리쿠에역에서 역시 약 1년 만에 규모 5.0의 강진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특히 미야기현의 경우에는 지진이 너무 연속 발생하여 매우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미야기현은 2일간 4번의 지진이 발생을 하였으며 12시간 동안 3번이나 발생하였습니다. 매우 드문 일입니다. 작년 4월에도 미야기 앞바다에서 15시간에 3번의 지진이 발생한 지 약 2주 후에 미야기현에서 진도 5강이 발생을 하였습니다. 이번에도 작년이랑 같은 흐름이 된다면 동북지역 미야기 후쿠시마 지역에서 진도 5 이상이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3월 7일에 발생한 아키타연 내륙 남부의 규모 3.4의 지진은 작년 11월 30일 규모 2.6의 지진 발생이 있었고 3개월 전입니다. 장소는 근처입니다. 이번에는 아키타 육지였는데 아키타연은 아키타해역에서 강진 발생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키타연은 외국 집중대가 있습니다. 이 외국 집중대는 과거에 대지진이 많았습니다. 외국 집중대는 동해의 동쪽극 일본 열도 부근 지역에서 남북으로 수백 킬로미터 뻗어있는 지질학적 지역입니다. 북쪽에서 유라시아 대륙과 사할린 섬 사이 타타르 해역에서부터 시작해 일본 후카이도 캐코탄 반도 해역과 아키타연 오가 반도를 지난 미가타연 해역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북쪽 끝은 동시베리아일 지나 북극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확대되고 있는 난센 가켈 해령을 거쳐 대서양 중앙 해령까지 이어져 있습니다. 이 외국 집중대는 지각변동에 의한 것으로 지각변동은 지각이 변형되는 것을 가리키며 특히 습곡과 단층에 영향을 줍니다. 지각의 표면은 복잡한 기복이 있어서 지각을 이루는 암석은 화성암이 가장 많고 퇴적암 변성암이 그 다음으로 많으며 이들 암석은 40억년에서 50억년에 이르는 지구의 오랜 역사를 통하여 생긴 지각변동의 산물입니다. 그러므로 지각을 이루는 암석의 성질이나 지각의 구조를 살펴봄으로써 지각의 생성이나 역사를 알아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2021년 11월 30일 아키타 지진 이후의 12월 초에는 진도 오약의 강진이 많았습니다. 하루에 두 번 야마나시와 와카야마에서 진도 오약이 일어났습니다. 아마 작년 12월 초에 후지산 대폭발과 야마나시언의 대폭발에 대한 제 영상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지난해 2021년 12월 3일 3시간 간격으로 발생한 일본 야마나시언 4.8 규모 와카야마현 5.4 규모 지진. 이어 올해 1월 12일에도 이바라키언 남부에서 규모 5.0의 지진이 발생했으며 3시간 간격의 지진이 후지산 마그마 흐름에 따라 일어난 지진이라면 화산 폭발이 가까워졌다고 봐야 한다는 주장들이 많았습니다. 이 지진들이 바로 아키타 지진 이후에 발생한 것입니다. 따라서 후지산과 와카야마현의 강진 발생 가능성도 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